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방금 했던 서민몬스터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또 화면비가 안 맞네요. 됐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사.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오늘 면접에 합격만 하면 대학자.. 대학에서 받은 학자금도 제출받은 학자금도 금방 갚아버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예쁜 여자친구 사귈 거야. 다정도 스펙이라면 당연히 합격하겠지. 자 먼저 보러 가자. 클릭합니다. 아 여기 게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느낌 모죠. 밑도 끝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안 쓰니까. 로딩 받고 그냥 끝났어. 권고사직 내 꾸.. 아.. 아 주초 리얼이죠. 취업 확률 올라간다. 야 0%에 시작하는 거야? 와 소름 돋는다. 아.. 그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씨.. 화이팅! 심사에서 떨어진 거야 그럼? 야.. 이러지 마아.. 아주.. 플레이어 가슴을 때리는 게임인데.. 빌딩 앞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사원증.. 보리고 걸어 사셨으면.. 왠쯤 언제쯤 편해질까? 오늘 면접 파이팅! 자존감이 바닥이 됐죠. 음.. 이 터로 들어갔지만 항상 웃어야지.. 신협의 열정과 핑계를 보여줄까? 힘내서 회사 생활한다.. 퇴직금 0.. 야.. 진짜 끔찍하다.. 서비스업 할 때 그렇게.. 회사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로딩 하루 종일 받고 있죠? 노예.. 아니 직장인이 되봐요.. 아까 서민번호는 사장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번 거는.. 이제 와서 이게 뜨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해보죠.. 허용하고.. 아.. 기묘하다.. 이번에는 사장이 아니라.. 서민에서 입장에서 합니다.. 일처리! 학종 알림표치가 뜨면은 일을 터치해서 받아옵니다. 일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을 처리할 때마다 경력은 돈을 얻습니다. 연속으로 처치를 하면은 그래도.. 성과제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성과만큼 줄지는 모르겠는데.. 승진 확률 50%.. 야.. 도감, 스펙, 업, 모음.. 뭐 뜨지 않았나? 아.. 이런 식으로.. 와.. 천재인 거 같아.. 안 되니.. 부장.. 부장일.. 가져와서.. 동료를 가져와서 하고.. 인턴이니까 내가 더 미치구나.. 계약직보다.. 정규직.. 대리.. 계약 정규 대리.. 이런식이구나.. 부사장.. 부사장일.. 오 참.. 상무.. 경력 3회.. 승진 확률 이렇게 올라가나 보네.. 체력도 있네요.. 도감 알바.. 잠깐만.. 자자자자자..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뭐하면 계약직부터 가능하다.. 자..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말로 해 말로 해.. 띠용하 띠용하지 말고.. 뭐하면 계약직부터 가능하다.. 대리.. 승진 확률 그럼 올라가도 계약직이야? 몰래 심의 아르바이트 합니다.. 아.. 나중에.. 되게.. 일이 쌓여있는데 어떡하죠? 뭐 어떻게 이거.. 퇴결되긴 하는 건가요? 스펙업! 나의 능력치를.. 아.. 새로운 몸, 업무, 화술, 체력, 리더십.. 업무 능력.. 업무 진행 속도.. 야.. 미쳤다 진짜.. 야.. 진짜..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현금 좀.. 네.. 야.. 아 야.. 돈이 없는데 이런 양아치.. 너무.. 너무.. 너무 양아치다.. 힘이 쭉 빠진다 진짜.. 하.. 뭐야 뭐야.. 뭐한 거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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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왜왜왜 왜왜왜 뭐했다고! 아이 왜.. 와.. 씨.. 0을 하나 더 넣었다.. 와.. 미쳤네.. 아까보다 광고는 확실히 덜 뜨네요.. 아까 게임보다는.. 서민번스터보다는.. 네번째에서 이쯤되면 내 꿈은 정규직이 아니고 출군이다.. 기운 빠진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가라앉는 기분 힘껏 끌어올려 이발접종을 향한다.. 이야.. 진짜.. 미쳤네.. 떨어졌어? 설마 이거 30%.. 0%에서 다시 시작하나? 에이.. 아니죠.. 아 다행이네요.. 탈락 딱 두쿨차 써있는거야? 원래 탈락하면은 연락 안가죠.. 면접 떨어지면은 면접 많이 보다보면 이제 아무렇지 않아지는데 면접 막 여러개 보고 보통 대기하고 부러지고 하지 않나? 면접을 일을 잡아서 한 두개 세개 보고 흠흠 뭐 그렇게 준비할만한 회사로 안 들어가서? 방금 안무 과실 때문에 퇴직이 됐는데 이거 올라가는게 여기서가 일처리 능력이 너무 낮아 지금 돈이 이런식으로 올라가서 언제 모아? 계약지까지 올라가야 다 몸을 떠날텐데 승진 좀 시켜줘 언제 승진 지켜주는 걸까요? 일수가 안 뜨거든요 아까랑 다르게? 경력이구나 경험치가 아 이게 올라가야지 승진이 되는구나 그것도 50% 확렬로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정독권 정독권 내 이리 좀 그만 그만 지켜 어 야 어 야 세개 뜨지 않았나? 갑 갑은 안하는데 비서만 있네 갑은 출근 안한거야? 야 소름 음 오 야 부사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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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좀 빨리 해봐 전부 상무 너무 리얼하다 책상 붙여놓는 것까지 아랫사람들은 전부 붙여놓고 뭐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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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나 들어보자 일이 너무 없다고? 야 그렇구나 씨 흑 어 어 어이가 없네 학자 학자금 씨 어어 어 염찍하다 이 정도면 진짜 남는게 없겠는데 너무 일 이렇게 잘려버리면은 생장률 51% 1% 올랐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 받아갑니다 야 권고사직 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막 어두워지면 뜨니까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히 서민번 쪽이 더 재밌긴 했네요 아까 그 서민번 쪽이 광고가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된다는 걸 빼면은 튕기는 것도 없네 잘 만드는 이 이거 만든 사람이 되게 게임을 잘 만드는데 약간 아까 서민번 좀 아까웠다 진짜 잘 만든 게임인데 나 그거 깜짝 놀랐는데 아깝네요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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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좀 그만 줘 책 쌓여서 책 깔려 죽겠어 깔려 죽겠어 일단 일 받아오고 일이 많으면은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 제대로 못하는 얘는 뭐 안 가고 내가 다 받아와야 돼 넌 넌 안 해? 아니 뭔 참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 정작 왜 울고 있어 대리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올라갔어 이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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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올라가 남는 건 경력뿐이야 돈이랑 상무 상무까지 갔어 책이 아 아 인턴일이요? 아 인턴이 아니에요 제 상관입니다 저는 인턴이고 계약직 정규직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식으로 쭉 가있어요 여기 이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올라간다 일 없어서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아 아 아 체력이 하번도 안 줄었는데 여태까지? 사장 출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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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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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받을 수 없지 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아 아 아 체력을 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왜 체력이 남아서 했네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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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니까 콜라에 멘토스 넣어서 폭발하는 그 짤 생각난다 이거 5초 뒤에 광고 무시되는 거 같은데 5, 5에서 안 줄어들거든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5, 4, 3, 2, 1 됐지? 됐다 됐죠 안 돼 이거 뭔가 이상해 광고 쪽에 손을 잘못 뗐어 이거 한 번 뜨고 계속 뜨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광고 쪽 설정을 잘못 못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보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씨 이게 한 번 뜨면 계속 그러고 시작합니다 아휴 일곱 번째 회사 놀지 안 말고 알바라도 알아봐 자수 쓰고 고치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노력해서 놀지 않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오늘은 꼭 붙어야지 파이팅 진짜 면접 볼 때 생각나네 면접 볼 때 제일 그지가 됐던 게 전화 이거 안 끄고 수학 옆으로 두고 욕하는 거 전화 받는 인간이 이게 제일 화나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어 어 화나 그게 그게 그 생각하니까 화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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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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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경력이 지금 줄어든 거예요? 도로? 와 소름 피버타임 이거 나발이고 그냥 지겠는데? 이게 클릭하면은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이게 좀 쌓아놓고 체력 좀 모아놓자 받고 받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이게 아 아 클릭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누르고 한 번 눌러두면은 아닌데?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전무 아 뭐 기소체 알람 상무 정규직 아 너무 헬 아닙니까 이거? 아 잠깐만 그만 줘 일 좀 얘네를 받지 말까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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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왜 다진사태? 하하 스태사 야아 씨 스킵 생겨서 이제 스킵 생겼어 이제 와아 일단 붙긴 하고 퇴직금이 안주는 단계라서 인턴이라서 비오는 날 이렇게 받자 일단 받고 하나 없으니까 얘네 거 받지 말자 못 자르니까 얘네부터 자르는 거 같아 나를 다음 거 내놔봐 일단 받고 하나 써 알았어 됐어 다음 거 다음 거 줘봐 너 말고 좀 높은 사람을 줘야지 그치 5 6 됐다 되지 뭐 좀 줘봐 아 다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 어떡해 일단 받아 놔 받아 놔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어 좋아 좋아 뭐 여러 번 누르면 안 되겠다 그냥 한 번 누르고 좀 쳤다 눌러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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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왔어 덩어리 왔어 이거 무시해 무시 그래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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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무시해 대리들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바빠 죽겠어 계약 같은 계약직이 안 아 인턴이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바빠 죽겠어 빨리 일 좀 해 왜 뭐 하는 거야 그래 해결을 해 좀 아 얘네 것만 조심하면 돼 생각해보니까 얘네 것만 조심하면 된다 제발 승진 좀 시켜줘 한 번만 승진을 못 해봤어 너무 극혈이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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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주말에 일하는 맛이죠 승진 확률 1% 올리려고 지금 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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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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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올려 몰라 이젠 떠를 불태우는 거야 그만 줘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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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막 했는데 이게 원래 가고 하나가 완료된 다음에 순체적으로 되네 뜯어놔도 좀 기다렸다는 게 낫네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뭐? 아 해봐 해봐 일단 실제 얼마 안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경험치 내놔 경험치 내놔 됐어 했어 했어 승진 심사 중 55%면은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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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퇴직금 들어오지 이제 대리 씹어요 왠지 진짜 힘들어 보이냐 레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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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정규직 대사 씹어 보험할 수 있지 계약직부터 그래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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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뭐 그 모험이 밖에 나가서 외근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모험하는 거야? 야아 저 저 어찌밤에 뭐하고 회사에서 꾹꾹 졸어? 야근이요 야아 모험의 의미가 그거였을 줄 몰랐어 도시 모양이 있길래 나는 외근 뛰어나가는 줄 알았죠 그 누가 예상했을까 됐다 인턴 흫 아 또 왜 야아씨 심리학자신가 일단은 파워업 시키죠 스펙업 업무 능력 체력 화술 있는데 리더 이거 다 눌러볼게요 차장 이사해야 된다 됐고 화술 승진 확률 아 이렇게 업무 능력 아 알 것 같아 어떤 어떻게 가는지 알 것 같아 일단 업무 속도 구입합니다 자 참 아 랜덤 이벤트네요 랜덤 두개 받고 업무 속도 얼렸으니까 조금 빠를거에요 두개만 할게요 됐다 돈도 들어오고 나쁘지 않아 승진하는게 너무 어려운데 50%야 여기서 50%라니 그냥 시켜줘도 힘든데 야 진짜 헬이다 헬 이거 되고 그래 좋아 이거 도감 알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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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그래 이거 이거까지 됐어 너희는 됐어 너희는 돼 세 개면 돼 돈 없어 뭐 돈을 달래 씨 씨 씨 차장님 결혼식 아 좋아 뭐야 뭐야 왜 이유가 뭔데 씨 왜 이유나 좀 또 0을 했어 이제 이걸로 아니죠 아 네 네 여기까지 해서 하 여기까지 해서 내 꿈은 정규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세상이 힘들다는 거를 뭐 회사일이 힘들다는 거를 사는게 힘들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이었네요 좀 암울하게 끝났는데 서류문에 이어서 어 어찌됐건 종료 됐습니다 그럼 끝